오늘은 포기하겠다. 그대로. 자, 오늘은 추나 얘기를 할 거예요. 추나! 딱 봐도 추나 얘기할 것처럼 생겼죠? 자, 만약에 내가 체형규정을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체형규정을 한다는 한의원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갔봤단 말이에요. 문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분명히 한의원 안에 체형규정을 한다느니, 자세규정이 어쩌고 이런 것들이 적혀있으니까 잘 찾아왔나 보다 싶었겠지. 그래서 막상 진료를 할 때 가서 체형을 좀 바로잡고 싶어서 왔다고 했더니 원장님이 추나를 안한대. 아니, 규정을 한다며? 여기저기 다 붙여있는데? 근데 자기는 추나 대신에 침으로 체형을 규정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뭔가 좀 이상하겠죠, 아마도? 일반인들 눈에는 되게 이상할 거야. 침으로? 침으로 체형을 규정한다? 가능해요, 당연히.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선 이런 형태라는 걸 확인했어요. 양쪽 다리 형태가 좀 다르죠? 오른쪽 고관절의 활동 범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보통 추나나 카이로프레팅은 이런 걸 해요. 도수치료는 하는 걸 본 적이 없지만 아마도 이런 걸 하지 않을까? 근데 일부 한의사는 침만 놓기도 해요. 침만 놔가지고 그걸로 체형을 규정하기도 해. 해볼까요? 에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 이런 형태인데 침구실에 데려와서 침을 놓고 이건 추나를 안 하는 존재이니까 엉덩이를 아주 아래까지 많이 까야 되거든? 그래서 촬영을 못하고 일단 했다 치고. 침을 놓고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보면 탈라졌죠? 이건 체형 규정을 한다는 한의사건, 물리치료사건, 카이로프레터건, 양촌리 야매 박씨 할아버지건 어쨌건 내가 체형 규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설마 이 정도도 못하면서 체형을 규정한다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의사는 당연히 침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옛날 원로 한의사분들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침만 가지고서 수기요법 없이 순수하게 침만 가지고서 전신체형을 다 규정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추나를 한의사들이 연구하고 있는 걸 보고서 굉장히 한심해 하셨거든. 침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뭐 이러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침만 가지고서 추나협법 하는 것들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의사들이 초기에 추나협법을 가지고 체형 규정하는 것들을 연구할 때 그때 큰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의 한의사들도 거의 대부분이 추나를 하기 전이나 혹은 후에 침을 미리 막거나 혹은 추나를 끝낸 다음에 마무리를 할 때 침을 놓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세트로 개발됐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식 추나협법 기술에다가 거기에다가 일본식의 접골 방법들 같은 것을 합치고 거기다 나중에 미국에서 카이로플렉틱이라는 게 개발되고 나중에 롤픽이라든지 에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이제 개발 중일 텐데 일부 한의사들은 지금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다른 종류의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합치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어쨌건 한의사가 한의사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합칠 때에는 한의사라는 중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침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발될 때부터 침을 당연히 놓는다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침은 완전히 배제하고서 오로지 수기요법으로만 손만 가지고 하는 거로만 치료를 하고 싶어하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나도 봤어. 그 반면에 여전히 전신교정을 하는데 고집스럽게 침만 가지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체형교정을 하려고 갔더니 이 사람이 추나는 안하고 우선 침만 가지고 몸을 바로 잡아준다니 이런 거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 원장님이 뭔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 족보에 있는 거야. 침만 가지고서 추나의 법을 하는 원장님들은 굉장히 희귀해요. 흔치 않은 데 가신 거라고. 한번 해보세요. 결론. 침만 가지고서 체형교정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심지어는 침만 가지고 교정을 하면 치료비도 되게 싸요. 끝.